뭐야? 팀장님? 자나? 정말 자는 건가? 아... 눈까지... 어? 뭐야? 이 오범 중에 뭐야? 아... 아... 여보세요? 메시지는 읽은 것 같아서 그냥 전화했어. 아... 네... 근데 무슨 일로...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내일 주말인데 뭐하나? 혹시... 다른 약속이라도 있나? 아... 뭐 딱히 약속은 없는데... 응, 잘 됐군. 그럼 내일 평택항 쪽에 가야 하는데. 같이... 괜찮나? 아... 평택항이면... 바다요? 어... 혹시나 해서 말이야. 바쁘면 어쩔 수... 아... 그럴 리가요. 저 전혀 안 바쁩니다. 아... 마침 저도 미친듯이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래? 그럼 잘 됐군. 내일 아침 9시까지 집 앞으로 데리러 가지. 아...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아, 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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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막 데이트를 신청하는 건가? 아... 완전 직진남. 저번에는 소고기로 마트 시그널을 보내더니... 아, 몰라? 몰라? 아... 잠깐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오케이. 아... 원피스로... 초록이... 아, 분홍이 샤랄랄라? 아... 고르기 너무 힘든데... 잠깐... 바다니까? 그? 낮아도 바람! 신입! 귀여운 것 같으니?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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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아... 진장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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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